안녕하세요 여러분 뭉치영화의 박앵커입니다. 오늘은 실전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3단계 스피킹 템플릿을 준비했어요. 낮게 문장으로도 물론 따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요. 이 3단계를 엮어서 연속으로 활용했을 때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받아치기 딱 좋은 스피킹 템플릿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내가 뭐뭐하면 넌 기분이 어떻겠니? 뭐뭐하는 거 아니야. 이 영어 뭉치 템플릿을 연속으로 매끄럽고 시원하게 구사하실 분들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동안 제가 책을 쓰느라고 현장 강의와 낭독 강의 영상을 주로 올려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차별화되고 알차고 재미있는 기획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하실 3단계 패턴은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스피킹 패턴인데요. 요즘같이 상다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부족한 시대에 꼭 필요한 패턴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턴은 하나의 문장으로 고정을 시켜놨는데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영어로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라고 하는데요. 지격의 어감을 살펴보면 내 신발을 신어봐. 즉, 내 입장에서 내 처지를 생각해봐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먼저 영상 클립을 보시면서 활용 감각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Kimmy, put yourself in my shoes Kimmy, put yourself in my shoes Kimmy, put yourself in my shoes 2단계 구문은 내가 뭐뭐하면 넌 기분이 어떻겠니? 이건데요. 영어로 How would you feel if I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법 구문인데요. Put yourself in my shoes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바로 다음에 이어서 구사하기 아주 딱 좋은 궁합이 좋은 문장이에요. if 저를 생략하고 그냥 How would you feel?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영상 클립을 보시면서 그 느낌과 쓰임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How would you feel? How would you feel? How would you feel? How would you feel if I made fun of you? How would you feel if I made fun of you? How would you feel if I made fun of you? 두 번째 클립이 말이 좀 빨랐죠? 끊어읽기와 발음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would you feel if I made fun of you? How would you feel? 한 번에 매끄럽게 읽으시고요. If I made 한 번에 fun of you?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Make fun of somebody 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조롱하다 라는 수거예요. 마지막 3단계는 It's not right to 동사 원형입니다. Rise은 올바른, 합당한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to 이하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It's not right. It's not right to steal. It's not right. It's not right to steal. It's not right. It's not right for me to have it. It's not right for me to have it. 자, 3단계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 패턴을 연속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때 여러분의 영어가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신하고 멋있는 구문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구문을 템플렛으로 엮어서 연속으로 한 방에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영작 겸 스피킹 연습을 통해서 활용 감각을 대폭 올리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딱 걸린 상황을 가정해 봤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내가 몰래 누군가를 만나면 넌 기분이 어떻게 했니? How would you feel if I met someone behind your back? How would you feel if I met someone behind your back? Behind your back은 하나의 뭉치 표현이고요. 너 모르게란 뜻이죠. Behind one's back. 이렇게 기본형으로 말할 때 누군가 모르게, 누구 뒤에서 란 의미가 되겠어요. 남자친구를 속이고 바람 피우는 건 아니야.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옮기면 될까요? It's not right to cheat on your boyfriend. It's not right to cheat on your boyfriend.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Cheat on somebody. 이것도 하나의 뭉치 단어고요. 누구를 속이고 바람을 피다. 외도하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영작 샘플은 회사에서 일어낼 수 있는 일을 가정해 봤습니다. 직장 동료가 업무 도움을 구하고 본인은 정작 얌체같이 데이트를 하려고 일찍 퇴근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경우 그 다음날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Put yourself in my shoes. 내가 너한테 도움을 청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 일찍 퇴근하면 넌 기분이 어떻겠니? How would you feel if I asked you for help and took off early to go on a date? Took off는 take off, 떠나다, 퇴근하다의 과거형이죠. 동사 구여서 took off, took off 억양을 off에 올립니다. Go on a date. Go on a date. 하나의 뭉치 단어고요. 데이트하다, 데이트 나가다 라는 얘기죠. 매끄럽게 덩어리 채로 한 방에 활용하세요. 직장 동료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야. It's not right to take a co-worker for granted. Take somebody for granted.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거구문이죠. 하나의 뭉치 단어인데요. 누군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다, 누구를 당연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이스하고 점잖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개욕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마지막 영작 샘플은요. 친구가 나한테 말실수를 한 상황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나의 외모를 가지고 디스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Put yourself in my shoes. 친구들 앞에서 네가 붉은 털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말하면 넌 어떻겠니? How would you feel if I said you look like a rhesus monkey in front of your friends? How would you feel if I said you look like a rhesus monkey in front of your friends? 친구를 그렇게 조롱하는 건 아니야. It's not right to make fun of your friends like that. It's not right to make fun of your friends like that.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 유익하셨으면 좋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